아주 마신 로박전 야 계란이랑 뭐야? 상당히 오랜만인데? 어 빈지 빌런터파님 뭐하십니까? 콘텐츠 찍으려고? 소지훈 회사 콘텐츠 다 고갈되지 않았냐? 근데 이미 바다 생물은 다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어 롯 같은 거 어? 롯 같은 거 있어 아니 그 롯 같은 게 뭔데? 진짜 그냥 롯 같은 거 있다니까? 아니 그 롯 같은 게 뭐냐고 그게 바로 뭐냐면 말캉말캉하면서 크기는 내포만 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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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뒷다리만 하고 생긴 건 약간 흉악하면서 색깔은 분홍분홍 핑크핑크한 것이야 아니 아니 개소리야 꼬돌꼬돌하여 횟집에서 서비스로는 잘 안 주는 그런 리발적인 렉이 있잖아 아주 롯 같은 렉이 그게 바로 뭐냐면 라뇨소골파이어 여러분 헌터파이어 자 그럼 오늘 제가 볼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어머 머리 롯 같네 얼마 전에도 먹었던 서양 계불 아니 롯나게크 동해안 계불을 잡아서 크림파스타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서양 계불은 운 좋게 줍좋게 계불 소리를 했었죠 그때 보여드렸던 삼촌의 횟집에 있는 대왕 계불 있죠 자 이 대왕 계불은 동해안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진짜 한 요만할 거예요 딱 내꺼만 해 개소리야 자 고래끼를 잡아가지고 크림파스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들은 수심 깊은 곳에 모래바닥 아래에서 삽니다 자 그래가지고 잠수를 직접 해가지고 대여공 같은 거를 싸서 모래가 흩어졌을 때 그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잡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오 오늘 못 잡으면 간만에 회사이트 가서 이거 구입해야 돈 좀 써야겠네 한놈 두식이 석쌍 돈 없어 네 여러분 지금 계란댔스입니다 지금 오늘 또 혹시나 저번처럼 계불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기 석추로 왔는데 이 물 색깔이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이거는 개불이 만약 이 호스를 따라서 저번처럼 왔어도 이거는 개 렛게 한 마리 있다 라싹사브라이 리발렛게 아니 동해안에서 물이 이 정도로 완전히 개똥물인 적은 없거든요 석축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불가능한 거 이거 뭐야 반주야? 쓰레기 버리는 나쁜 얘기들 뭐야 얼핏 보면 론나 팬티 같네 리발 어제 장마가 미친듯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비가 오면은 파도가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좀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이거 완전 회센터 가서 개불 살려고 돈 론나 쓰겠네 삼촌 배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삼촌 배가 어디 갔지? 도난 당하셨다는 구라예요 어딘가에 정박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리발 요 방파제를 원래 뛰어서 넘어서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지 않고 돌아갈게요 개깡고 꺼져라 리발 진짜 쓰레기 덤이다 여러분 여기는 근데 사실 쓰레기를 와서 누가 일부러 버리는 건 아닌 거 같고 이게 파도에 아마 휩쓸려서 이 가지랑 다 온 걸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바다에 버린 거잖아 리발 느끼들 아니 근데 여러분 지금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서 봤는데 지금 걸어갈 때마다 여기가 럿꼭지에 쓸려가지고 기분 야르다 아니야 럿같아? 원래 여기가 해수욕장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갈조루들이 와 물 더러운 거 보세요 개불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쫄짱 개래기들도 오늘 못 만나요 그래도 저는 무조건 한번 도전해봅니다 물에 들어가고 보자 리발 래기들아 어 여러분 여기 아시죠? 제가 헤루시를 하는 곳인데 원래 여기는 육지인데 이건 오늘 아무것도 못 잡는다 이거는 여러분 수중 카메라 써도 안 보여 리발 오늘 나는 왜 이런 날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여기 고동래기 론나 파도에 견디고 있죠? 라삭 사무라이 버리자 일단 잘 알아서 살아봐라? 저도 그냥 횟집가서 그 대왕 개불 살라구요 리발 나도 살아야지 횟집으로 갈게요 라삭라삭 여러분 지금 바로 횟집으로 들어가볼게요 제발 근데 동해안 개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았습니다 지금 라댔는데 이거 완전 여러분 다른 횟집으로 가볼게요 제발 있길 거기 리발 좀 더 큰 횟센터에 왔어요 제발 있어라 제발 리발 제발 리발 행복해 놨자 어우 드디어 동해안 개불을 구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야 뭐야 저거 빨간색 뭐야? 론나 고구마같이 생겼는데? 자 일단 여러분 이래기 바로 들고 가서 라삭라삭 넘어가 볼게요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 동해안 개불을 잡아왔어요 아냐 아냐 사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거 무지막지한데? 우와 이거 크기 보세요 으아아아아아악 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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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이래기야 우와 이 개불 크기는요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오오오 어 뭐야? 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 다시 올라와 왜 피스톤 온도가 개소리야? 도화 중에 이래기는 아주 견고하게 지금 딱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붉은 고구마를 할게 여러분 이래기들 지금 바로 손질해볼게요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을 해볼게요 물 세게 뿜을 수 있니? 오오 물이 세시네 손 씻어야지 리발레 캬 버려 야 얜 여기 뒤로 가도 아주 그냥 튀어나와있다 두더지 게임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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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래기들 그냥 일반 개불이라 손질해주는 거 똑같습니다 물 좀 그만 뿜어 제발 부탁이야 자 여기 롱구멍 여기 애가 라갈입니다 이 이렇게 물 수도 있어 펀치 자 이 꼬다리만 탁탁 따주면 돼요 자 일단 렁덩이 오우 굿더 푹 여러분 저번에 서양 개불을 했을때도 요런 피같은 H가 나왔거든요 그냥 요렇게들의 내장이에요 자 이거 그냥 쭉 짜주면 돼요 쭉 짜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와 씨 흑혐이니까 워터야 자 그리고 안에 이렇게 내장이 나오는데 요거 뭐야 그때도 말한 저 해파리에요 리발버려 그리고 이쪽이 아직 덜 잘렸습니다 바로 던진 다음에 라삭 꼬르동 자 그리고 이번에 라가리 바로 떨군 다음에 라삭 사무라잇 요 가위로 요 틈을 한 번 이렇게 싹 잘라주는 거예요 라삭 이 사람이 좀 특이한게 뭐냐면요 손질하기 전에는 굉장히 말캉말캉거리다가 손질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딱딱해져요 뭐처럼 개소리야 바로 워터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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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손질이 끝나 순대 래끼처럼 롯나게 돌돌이 이렇게 말려버리는 래끼 저말리 꺼져 자 그리고 다음 이렇게 바로 덕 야 얘는 약간 15,000원 주고 사기엔 조금 아까운 근데 얘 약간 그거 같다 감자 옹시미 버리고 바로 라삭 사무라이요 자 얘도 가위로 라삭 사무라이 라삭 꼬르동 라삭 사무라 약간 이거 그거 같다 리발 나무젓가락 나삭나삭 버려 자 여러분 이 개불이 손질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약간 롯같은게 뭐냐면은 손질하기 역겨워요 리발 노따가 안 걸리겠지 걸리면 어쩔 수 없고 리발 자 여러분 이제 이 롯나게 오이같은 래끼들을 바늘게 면처럼 하나하나 다 잘라버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롯나 노가다 작업 리친 개불 래끼 입장 자 그리고 이래기를 잡고 쏴야되는데 굉장히 지금 미끌거려요 마찰력이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바로 공식자리 이 로가다 목장압 하나 딱 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마찰력이 하나도 없어 리발 괜히 꼈다 자 이래기들을 반대로 이렇게 펴주고 이게 칼로 하면 좋은데 집에 잘 드는 칼이 없어가지고 면처럼 썰어 줄게요 잘 썰었다 잘 썰어 자 여러분 이게 개불면입니다 개불면 버려 아 끊어졌다 아 리발 개쯔럴 같은데 버려 지금 여러분은 최초로 개불로 면발을 뽑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라삭 고르노 야 이거는 진짜 좀 면 같다 그쵸 여러분 이거 면 같죠 아니에요? 좀 멀리서 보면 면 같을걸요 면 같죠 자 여러분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다 개불로 면을 만들게요 리발 개노가다 와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허리 개마탱이 갈 것 같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마리 얇게 거의 다 쓰고 약간 지렁이 같기도 하고 좀 롯나 극혐이네 여기 약간 굵은 거 하나 놔뒀거든요 자 이거는 약간 파스타 먹었을 때 굵은 면을 하는 파스타 있죠 페투친의 면을 그걸로 할게요 리발 버려 다음에 너 갈리자 리발 내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불을 면발로 다 뽑아버렸습니다 근데 롯나 면발 같지 않네 리발 어 동그랗게 이렇게 말렸는데 이거를 크림 파스타에 넣어서 같이 삶아버리면 얘가 펴질지 아니면 더 말릴지 일단 그러면 크림 파스타 바로 만들어볼게요 너네는 짜져있어? 자 여러분 크림 파스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띵 기습으로 엉엉엉 푸타칸디 오랜만이들 라그리닥 드리발랄께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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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 올려 양파 올리자마자 라슨 사브라이 라슨 사브라이 브로콜리 리발 내께 떨어뜨리자마자 라슨 고르도 라슨 고르도 라슨 사브라이 베라데다 리발 여기 이사한 집 아니라 러머니 계신 집인데 리젓다 다 치워야 되는데 리발 어쩌라고 혼나면 되지 라슨 고르도 조금 잔인할 수도 있는데 익현이를 잘라줘야 돼요 제 친구 익현이 베익현 라슨 고르도 아야야야 이거 아니지 다시 참 라슨 고르도 라슨 고르도 라슨 고르도 전국에 계신 베익현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여기다 그냥 싸그리 투 아아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아 그래 참 여기 안 넣은게 있습니다 끝난에 소조조조조조조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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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롬 나 카리스마 있어 자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감칠맛을 더 하려면요 제가 롬 나게 좋아하는 술을 넣으면 됩니다 개 싫어해 헤딩으로 깨져 헤딩으로 깨져가 많이 되냐 롬 나 어색했다 자 술 조금 언 언 언 언 대만이 넣었네 이거 쉬하면 롯 되는데 술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리발 술이 나보다 좋다 따라라 술이 자작곡이에요 여러분들은 세계 최초로 크림 파스타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를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술이 좀 날라갔으면 크림 파스타에 무조건 있어야죠 크림을 만들겁니다 자 생크림 반컵 언 언 언 언 언 우유 반컵 언 언 언 언 자 이 상태에서 쫄려주면 돼요 왜 불이 꺼졌어 아 벨브가 잠겼구나 리발 켜줘 마음대로 참고 좀 말 리발에게 호요 호요 여러분 여기서는 약불로 조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아주 제일 소중하게 터져버려서 파도가 롱나게 치는데도 불구하고 잡혀져버려 아냐아냐 샀는데 뭘 재수가 없어 리발 내 3만원이 재수없지 개불내기 바로 립짱 잘가요 형 개불 면발 내기들아 너네 오늘 면발 역할을 제대로 해줘 키가 돼서 록갔네 리발 비주얼 개쉣입니다 개쉣이에요 제발 면발처럼 쭉쭉 펴조라 이거는 선택인데요 저는 굉장히 느끼하고 좀 꾸덕꾸덕한 크림 파스텔을 좋아해가지고 이걸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네모난 거 리발 치즈 표창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 개불 스파게티가 완성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말리지 않고 면발처럼 롱나게 잘 펴져가지고 지금 바로 주메르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산나산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소스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랑 베이컨, 브로콜리 등등 해가지고 저 한번 먹어볼게요 주메르방 롱나 맛이 있어요 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루덕루덕한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지금 꾸덕꾸덕하게 아주 면이 잘 맡겨버려가지고 밥이랑 베이컨이랑 양파랑 브로콜리랑 해서 그냥 먹어도 롱나 맛있겠는데요 주메르방 아 흘렸다 리발 아 잘해도 흘렸어요 리발 보이세요 여기 잘해도 흘렸어요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해가지고 한번 롱나 더러워 대망의 개불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같죠 여러분? 크량면 말고 메밀 같아요 메밀 메밀 싫어하는데 돌돌 말아야죠 말린다 말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거 면 아닙니다 개불입니다 리발 개불 자 이렇게 바로 먹어볼게요 추메르방 음 나쁘지 않은데 럭 같다 여러분 무슨 맛인지 알려드릴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면에서는 아무 맛이 안 나요 제가 저번에 서해안 개물 쭉쭉 해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그리고 기름에 튀겨서 먹었을 때는 대피 삼겹살의 맛의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삶아서 먹는 건 지금 처음인데 맛이 안 나요 맛이 없지도 않은데 있지도 않아 자 이 한 가닥만 바로 먹어볼게요 초벨을 음 이 한 가닥만 먹었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롯나 안 익은 스파게티 면 먹는 느낌이네 이발 여러분 제가 사실 브로콜리를 넣긴 했는데 억지로 넣었거든요 누가 강압했어 진짜 브로콜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스라면 이 브로콜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약간 병새끼 한 마리처럼 배불내끼가 브로콜리 꼬았다 이발 초벨을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브로콜리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처음이에요 와 이거 브로콜리랑 밑에 한 개 덩어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브로콜리 많이 먹으세요 갑자기 롯발랄까 제가 원래는 해로질로 잡아서 먹자 컨텐츠인데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구입을 해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오늘 사서 구입을 했는데 맛있게 먹어서 진짜 롯나 일단 다행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있는 면 다 퐁쳐가지고 한 번에 입에 넣을게요 화끈하게 3만원씩 내가 다 한 번에 먹는다 이벤트로 갈라가 니발 초벨을 그러면 이렇게 대부를 한 명에 1만원씩 넣은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개예요 여러분 잠시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롯발란라 콘쩍 브라이언 브라이언 샤리필께서 태왕기물 스파게티를 그냥 한 입에 다 쳐넣어 봤습니다 질문시면 면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그냥 브로콜리랑 베이컨들 뿐인데 먹어야죠. 롯나 맛있는데 추배려가.. 이제 나가니까 전화가 되네. 여러분 오늘 컨텐츠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해보려면 제가 원래는 잡아서 먹으려고 시도는 했지만 파서 먹었습니다. 잡아서 먹지 못한 점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맛있었어요? 여러분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좀 보지 못한 이런 동해안 개불처럼 최소한 생물들로 아주 룩같은 음식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텁 마시오! 그래도 아무도는 다 쳐먹어 가야해. 개불이 아직 남았네, 리발.